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단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교회 주변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하고 있는데 한 1년 좀 안 돼 가는데 늘 항상 아버지 아들이 하나고 딸이 셋인데 아버지니까 이 부분이 아닌 저쪽에 있는데 가끔씩 생각나요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다는 말씀 보면 11절에도 보면 18년 동안이죠 귀신들려 알리며 꼬부라져 조금 더 표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본당, 헌당, 퍼스트 무브 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 그리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에게 오직 보금, 살리는 집중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현장을 회복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캠프팀도 있고요 교회적으로 그렇고 저도 대교구 계속 구역, 지교에 신방하면서 순회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회복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요철에 때도 보면 영족 주도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론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앓다가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그 여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우리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도 물론 미래의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40일 집중이든 우리 인생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보다 4살 많은 저하고도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20몇 년 전에 제가 다락방을 접할 때 그분을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력자로 생각하는 제 얼굴을 보셔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실 것 같아요 적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얼굴 보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4살 많으신데 이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고요 이분은 28회 간증 들어보니까 28회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태벽 쪽에서 방탕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완전히 360도가 바뀌었다네요 완전히 터닝포인트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40일 금식은 다른 사람처럼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보금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제가 거기서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 끝나고 나서 건강회복할 때 제가 형들 눈치 보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던 분이 달합방 접하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달합방 안 하세요 달합방 안 하시고 많은 세월을 지났는데 요즘 강릉에서 복귀를 하시는데 강릉 시내가 아니고 외곽지역에서 하는데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도 다운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다운됐어요 몸도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목사님이 활동적이냐면 저는 이렇게 성으로 하는 걸 못하거든요 고치는 거 만드는 거 집 짓는 거 다 잘 하세요 다방면으로 지금 그거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몸이 확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건강식품들에게 돕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부민병원의 눈 때문에 서울에 오셨더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줌으로 내가 지금까지 달합방 했던 거 예원께서 사약했던 거를 줌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자는 거예요 본인 아내하고 우리 집사람 같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달합방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하자는 거 자기가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일단 알았다고 얘기를 했죠 사모님의 달합방에 대한 점은 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줌으로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약했던 거 달합방 했던 것들을 가르쳐달라는 걸 듣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못 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있다가 떠나서 인만울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고 그런데 거기서 떠났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20년이 지났고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황을 했더라고요 달합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격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달합방에 대한 결론도 없고 복음에 대한 결론도 없고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마음을 많이 풀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치병이거든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여러 병 걸려가지고 이 꼬부라진 병이거든요 처음부터 꼬부라진 병이 아니라 시달리다가 그게 된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이번 주 말씀 중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해주신 복음은 믿으면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심판에 이지 아니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이를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철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미산을 덮을 만큼의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수미산을 덮을 만큼 영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히브리스 9장 12절 말씀 보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치유가 됐든 안됐든 관계없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생각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복음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림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문과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열두 가지 문제에서 운명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만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에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 장로님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게 사실 처음 믿을 때 이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헤맵니까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를 하신 것을 날마다 누르게 되어지면 정신, 마음, 육신도 치유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저는 주일날 일찍 일어나거든요 5시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오랜만에 그런 마음이더라고 설레이더라고 주일이에요 왜 설레입니까 사회 보낸 날에 사회가 설기보다 더 긴장되거든요 여러분 사회 보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사회를 보러 오는데 설레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쓰기 전에 되게 떨었지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레이고 행복한데 사회 보러 오는데 행복하다 설기보다 더 힘들어요 사회가 더 긴장돼요 그런데 오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설레이고 행복한데 많은 분들이 영증문제를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막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병을 나눴던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나는 그런데 고통상으로는 믿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런 분들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심각한 영증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벌써 46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 완전히 누리기를 이 복음 완전히 누리기를 후감이 완전히 결박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누림으로 이 복음이 내게 너무 행복해서 설레여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게끔 그거 누리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현장에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기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 보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런데 해당장은 14절에 보면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수에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안식일에 하지 말라 할 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의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것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았냐 자기 일은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자기 자녀는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현장에 주고 가는 그 영혼을 안식일에 어떤 관계없이 고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분을 내느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그러면 16일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보라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18년 된 병자가 취해받은 순간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와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그런데 회당장은 분을 냅니다 분을 내요 이 보면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내 사역 우리 사역 절현장 절현장 안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회당장처럼 그렇게 분을 내내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7절에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더라 공동병회에는 저를 보세요 공동병회에는 근심했다는 말 속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망 아 망했구나 아우 창피해 내가 왜 그 현장을 못 갔을까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서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네 구역 내 구역 따지지 않고 네 사역 내 사역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로 세워지는 것 보고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라고 부끄러워 창피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토요일날 저는 구역 직위에서 신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구역원들을 보니까 하나는 중독 사역에서 정말 사역 잘하는 분이 있고 하나는 의료성 교회에서 사역 잘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구역 직위에 오셨더라고요 야간 모임 때도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역 직위를 통해서 사도행장 2장 42절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심사하더라 구역 직위에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역이 하나 되어서 지역 보고만 해야 된다 공감하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 나 너에게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 흐름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24절을 통해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 이 복음이 이런 축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복음이 결론되면 복음이 답이 되면 될수록 아 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좋지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에요 왜 헷갈립니까 왜 헤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믿음 체험 누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해당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해방되는데 불을 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 감사하네 복음으로 돌아왔네 기포해야지 저 신음소리 저 고통의 소리가 해방되는 순간 감사해야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빨리 마스크 뻗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침에도 손을 내서 한 번씩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런 날이 속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아우 창피하구나 때로는 어떨 때는 기뻐하고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그런 축복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의 성으로 축하드립니다 자